안녕하세요 옥스위몰의 옥선생입니다. 오늘 옥선생 리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액셀 VF라는 드라이버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제가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번 시간에는 액셀 VF 아이언 시리즈입니다. 이건 가히 충격입니다.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선두주자는 늘 2등하게 잡히게 돼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1등이 치고 나갔을 때 그거를 보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로 치고 올라오는 후발 주자들이 있는데요. 이 액셀 VF가 그런 성격을 띈 아이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리뷰를 하면서도 이거 아이언이라고 불러야 되나? 유틸이라고 불러야 되나? 우드라고 불러야 되나? 그런 혼란이 올 정도의 다소 생소한 그런 디자인인데요. 바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클럽을 보면요. 제가 액셀 VF 드라이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샤프트는 후지쿠라 스피더와 협업을 해서 지금 후지쿠라의 샤프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90과 70이라는 게 써있는데요. 90이라는 건 90톤으로 잡아당겼을 때 이게 끊어진다는데 보론이라는 소재가 써있대요. 이 가볍고 강한 강성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소재라고 하는데 자고한 비싸다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샤프트 전체는 70톤의 장력으로 당겼을 때 끊어지는 그 힘으로 샤프트를 말았고요. 그 팁 쪽은 90톤의 힘으로 말았기 때문에 항상 그 90톤이 시작되는 부분에서는 일정한 킥이 만들어져서 샷을 내 스윙만 해도 일정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비거리보다는 정확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샤프트의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샤프트 그램 수가 불과 48g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레귤러 이거 거리 엄청 나가요. 부드러워요. 그런데도 버텨줘요. 했던 애들이 보통 50g대 초반이었거든요. 48g까지 낮췄다는 거예요. 그러면 스피드도 만들 수 있지만 강성, 일정하게 튕길 수 있는 킥포인트까지 잡을 수 있다. 이건 대단히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헤드를 보면요. 이거 약간 우리말대로 약간 골 때리는 여기에 기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봅니다. 첫 번째, 페이스예요.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하지 않아? 연습체처럼 페이스가 굉장히 높이가 낮아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샬로우 페이스예요. 우리가 보통 클럽에서 우드 같은 경우 이렇게 페이스가 짧은 거를 갖다가 샬로우 페이스라고 그러고 높은 거를 딥페이스라고 그러는데 딥페이스는 방향성, 샬로우 페이스는 어떤 공을 띄우기 위한 그런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만들어주는 건데 샬로우 페이스를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뒤를 보면 이 전체적으로 약간 보면 약간 우드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 안에 뭔가 들어있을 것 같죠. 그러니까 공간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 무언가 공간이 있을 것 같은 겉에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중공구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공구조는 안에 꽉 채운 게 아니라 공간을 주면서 빡! 공이 부딪힐 때 수축력이 강하게 들어오고 그 수축에 이어서 팽창으로 공이 날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 기술력이에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 뒤쪽에 무게를 실어주지 않으면 볼이 뜨질 않거든요. 어떻게 했냐면 미드라이언 같은 경우는 이 페이스와 이 아래 솔 부분을 일체형으로 만들어서 아래쪽 무게를 더 실어줬고요. 쇼다이언 같은 경우에는 이 페이스만 갖다가 붙여서 방향성을 훨씬 더 강조한 그런 특징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클럽을 만났는데 페이스가 좀 두툼한 그런 느낌이 들지만 뭐 쇼다이언으로 가면 이 뒤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어서 그게 좀 거슬리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8번 아이언이거든요. 근데 8번 아이언조차도 그런 느낌이 별로 없어요. 그냥 아이언. 다만 좀 어색한 게 이 밑에 솔에서부터 위쪽까지가 그 높이가 좀 낮아서 좀 어색하긴 한데요. 지금부터 이 좀 타격을 하면서 여러분께 현실적인 느낌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평소에 봤던 아이언의 모습이면 이 뒤쪽에 뭔가 나와있어. 이게 좀 뭔가 혹이 나와있는 것처럼 나와있거든요. 근데 이건 기능상의 어떤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여러분들이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스윙을 부드럽게 해보면요. 공이 굉장히 잘 뜨죠. 굉장히 잘 뜹니다. 지금은 그냥 툭 때린다는 느낌으로 쳐봤거든요. 7번 아이언이 25도로 돼 있습니다. 근데 25도면 예전에 한 5번 아이언 정도의 로프트거든요. 그런데 이제 기술력이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 뒤쪽의 무게, 그 다음에 킥 포인트의 조정으로 인해서 공이 쭉쭉 떠오르는 그러한 기능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데 조금씩 세게 때려볼게요. 그럼 평소에 이제 치는 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쭉 가고 이게 제가 필드에서 보통 플레이하는 정도니까 거리는 지금 188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 대상인 클럽하고 어떤 게 더 많이 나간다고는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게 때렸을 때 195 정도 나왔던 게 그 클럽이었는데 사실 그렇게 플레이를 안 하잖아요. 자, 이번에는 조금 세게 때려봤어요. 조금 세게 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오 마이 굿 199 199가 나오네요. 지금 제가 7번 아이언을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랫솔이 되게 넓어요. 넓어서 밑에 저항을 좀 이겨서 나갈 수 있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뭐 무른 지형이라든지 딱딱한 지형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전체적인 우두의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초보 골퍼들한테는 이게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브랜드는 처음 들어본 것 같지만 이미 세계적으로 알려진 브랜드고 모델은 이번에 이 비거리 잡겠다고 지금 굉장히 많잖아요. 뭐 각종 P사도 나와 있고 뭐 T사도 이런 비거리 아이언들은 다 나와 있는데 이 클럽은 지금 5번 아이언이 없어요. 그냥 6번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6, 7, 8, 9, P, A, AS, S로 나오는데 여기에서 지금 미드라이언을 어떻게 잡냐면 8번, 7번, 6번을 미드라이언으로 잡는데 얘네들 사이의 간격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미드라이언이라고 부르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로프트 차이를 크게 두면서 긴 클럽은 긴 클럽대로 쭉쭉 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골프채를 갖다가 3도, 2도로 계속 늘려가면 한 20개 쏴야 되게? 그렇죠? 근데 이 하나 위에 있는 친구가 바로 25도에서 21도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21도 UT라고 거의 똑같은 거예요. 6번 아이언인데요. 그냥 어떤 롱 아이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좀 길게 쳐볼게요. 쭉 쳤는데 약간 옆으로 밀렸는데요. 정타, 아주 깔끔한 정타는 안 났는데 209m 정도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리도 거의 비슷한 거죠. 근데 좀 짧게 느껴져요. 이 클럽은 부담이 없어요. 딱 잡았을 때. 약간 왼쪽 거리만 한 번 보자고요. 한 210, 한 5, 6 정도 나옵니다. 근데 이 클럽을 치다 보니까 장점이 있어요. 이 뒤쪽에 V자의 홈이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V자. 이 V자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뒤쪽에서 볼 때 이제 어드레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V자가 이 정도에 딱 걸려요. 그래서 여기다가 공을 놓고 치면 됩니다. 라는 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 인디케이터 역할을 합니다. 드라이버라든지 우드를 보면 위에 크라운 부분에 표시가 있어서 거기다 놓고 치면 되는데 아이언은 그런 게 잘 없잖아요. 근데 얘는 이건 무슨 아이언인지 우드인지 어디다 놓고 치라고 딱 지금 정해놨어요. 그래서 가서 치면 뻗어나가는 힘이 되게 좋네요. 지금 제가 세게 친다고 생각하니까 약간씩 왼쪽으로 가는데 뭐 탄력이라든지 제가 최근에 힘 빠진 거를 고려하면 거의 클럽들은 거짓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1도의 성격으로서 비거리가 나오는데 일단은 좀 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일단 길이가 짧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틸리티 클럽 같기 때문에 볼이 잘 뜰 것 같고 그런 기대감 그리고 일단 클럽이 가벼워요. 그래서 좀 다루기가 굉장히 쉬운 느낌이 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뭐 아이언을 갖다가 나는 SR을 쓰고 싶어 이제 뭐 그런 분들이 계신데 아시죠? 아이언은 철저하게 레귤러로 가셔야 돼요. 옥 선생도 레귤러로 이러한 퍼포먼스를 뽑아내잖아요. 그래서 뭐 드라이버 같은 경우나 우드 시리즈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의 강도를 맞출 필요가 있지만 아이언을 일단 부드럽게 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만들어주고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그런 비거리에 대한 효과도 줄 수 있다는 점은 명심하셔야 됩니다. 트루야 액셀 VF 아이언 세트입니다. 금액은 뭐 제가 이 영상에서는 공지를 할 수 없습니다만 200만 원 좀 넘는 그런 금액인데요. 하지만 저희 멤버분들에게는 멤버십가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옥스윙몰에서 직접 구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직접 전화를 주시면 옥 선생이나 우리 리뷰맨 호동님이 전화를 받아서 여러분께 직접 상담을 드릴 겁니다. 정말 기대해 주시고요. 이번 리뷰가 끝이 아닙니다. 리뷰가 한번 시작이 되면 최소한 4번에서 5번 정도 뭐 오늘은 길었지만 짧게 짧게 여러분께 리뷰를 드릴 거거든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 모험을 하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먼저 선택하는 자가 혜택을 본다. 절대 불변의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느낌 없는 리뷰 없고 리뷰 없는 판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옥스윙몰의 철칙입니다. 옥스윙몰은요. 앞으로 채널이 분리가 될 겁니다. 이병옥 골프학교에서. 그래서 정말 리뷰 전문 채널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의 많은 사랑 기대하겠습니다. 채널이 오픈이 되면 여러분 빨리 가서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라고 제가 홍보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옥스윙몰의 옥스윙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ר칸 옥스윙몰의